저희 CB33회차 리픽싱에 대한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게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B33회차 리픽싱된 히스토리를 좀 보면 전환가액 조정이 3월 18일날 조정이 됐었죠. 10만4천에서 8만9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상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액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10만에서 8만9천으로 한번 조정이 됐죠. 이게 3월 18일이죠. 그 다음에 5월 26일날 8만9천에서 8만7천으로 또 조정이 한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6월 8일날 또 조정이 됐죠. 8만7천원에서 7만9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7만9천원 수준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7만9천원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요즘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밑으로 많이 내렸죠. 자 7만9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6월달에 7만9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죠. 자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때 수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또 조정을 또 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주가 상황이 하락을 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이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닌 종목들 대부분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조정가가 이미 7만9천원대 입니다. 7만9천원대. 자 그런데 또 뭐 조정하러 가네 만에 말을 만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하냐 마냐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직전 이 3월달에 정말로 약세장 이었죠. 전세계 증시가 무너지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자 이 수준 근접했죠. 거의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때 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런데 이 HLB는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짓눌려져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은게 이 글로벌 권리 인수를 가져오는 부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삼자비는 다 진행이 되었고 세부 내용까지 합의가 다 진행이 완료됐다고 했죠. 이제 법률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유를 가지고 지금 9월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글로벌 권리 반드시 가져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봐야 되겠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일이 진척이 늦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진양곤 회장 이렇게 색안경으로 끼고 바라보도록 자꾸 말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리픽싱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7만 9천원 밑으로 내려야 되죠. 7만 9천원 밑으로 내려서 더 밑으로 끌어내리겠다. 자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거의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통 이 시비 발행을 하고 나면 리픽싱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마다 이게 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리픽싱을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 내린다. 그거는 뭐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안좋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보면 HLB만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셀트리온도 상당한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차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대부분 이런 종목들 보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이고 있죠. HLB 혼자만 내려온게 아닙니다. 지금 얘만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더 밑으로 좀 크게 밀렸는데 지금 이렇게 밀렸지만 하락폭을 보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연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 정도 뺐지만 이 몸통을 보면 얼마 안 되죠. 이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눌렀는데 더 밑으로 밀리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주들만 지금 뭐 다른 나라 주식처럼 움직이죠. 저세상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다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러나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HLB는 그래서 지금 이런 충격파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 10일 리픽싱 이런 걸로 움직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고 이미 리픽싱은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6월 8일날 7만 9천원대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리픽싱을 걱정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썰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를 보면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정말로 많이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 만들었죠. 여기서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전통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죠. 이 전통 바이오주들이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이런 가치 그런 약물의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종목들 상당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죠. 이 헬릭스미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은 아주 좋습니다.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크게 내려온 상태지만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짓눌리고 있죠. 상당하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얘도 지금 골드마스스 이런 데서 리포트 내 가지고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누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매지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FDA 승인 신청을 넣었다. 그 이후로 계속 눌려지고 있죠. 한 달 이상 지금 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22만원에서 17만원까지 계속 눌려지고 있죠.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거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반전이 옵니다. 반드시 반전이 옵니다. 이 코로나 이 부분은 이제 치료제 지금 아주 확산이 많이 되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치료제 만들고 있는 회사가 1060개 정도 회사에서 만들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결과가 이제 좀 나올 만한 시기가 됐죠. 자 그게 다 나와서 이렇쿵 저렇쿵 되어서 이 버블이 형성되는 된 부분이 터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밝을 때 가장 밝을 때 이 버블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 관련 주들 로만 관심이 간다 그러면 이런 메지온 이라든지 헬릭 스미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이 코로나 치료제로 인한 수익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HLB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정말로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8월이죠. 자 8월 9월 이제 두 달 후면은 이 권리도 가져오는 부분은 거의 뭐 여유를 가지고 9월 말일자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선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해 놨죠. 자 그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FDA 승인 신청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배경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죠. 여기에서 더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리픽싱 이런 거 그거 그냥 갖다 붙인 말이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갖다 붙인 말이고 지금 7만 9천 원인데 그걸 더 리픽싱을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린다. 자 그 50만 주 정도 되죠. 50만 주 정도 리픽싱을 위해서 밑으로 끌어 내린다. 돈을 상당히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자 그 50만 주 정도 리픽싱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써서 끌어 내릴 거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근데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이 시총이익에 리픽싱 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뭐 코스닥에 시총 뭐 한 천억이나 천억 미만 이 정도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런 시비 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장난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 코스닥에서 뭐 지금은 이제 좀 떨어졌지만 3등 4등 이렇게 하고 있죠. 아주 큰 종목입니다. 블랙북 2200억이나 투자를 해 놓은 종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 한 50만 주 수준 리픽싱을 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한다. 그거는 뭐 거의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분위기 봤지만 헬릭 스미스와 메지온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스 이런 아주 큰 대형 바이오 주들이 전통 바이오 주들이 아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바이오 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코로나 부음에 코로나 관련주의 부음에 상당히 짓누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밀린다 그러면 같이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 HLB는 상당히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쌍바닥 라인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금요일날도 외국인들이 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외면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전통바이오 주들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냥 밀려 내려가겠죠. 그런 분위기로 내려갈 수는 있어도 리픽싱을 위해서 이렇게 끌어내린다. 자 그거는 지금 위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건 조금 너무 오바를 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정도 위치 가격에서 그런 부분까지 굳이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제 좀 내려가게 되면 리픽싱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리겠죠.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많이 눌렀다. 전통 바이오 주들 정말로 많이 눌러나서 받았고 했죠. 너무 많이 눌러나서 이제 좀 매집 들어가야 했다. 라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 필요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매지온이나 헬릭스미스나 이런 HLB나 셀트리온 이런 조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픽싱 어쩌고 이거가 지금 총 4조짜리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금 근시한적인 시각이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일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픽싱하러 가네 마네 이런 썰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휘둘릴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리픽싱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리픽싱 한다고 간다. 그러면 좀 팔아놔야겠네. 그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해놔도 괜찮죠.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인데 저가매 수세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따졌으면 금요일날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좀 더 막 더 밑으로 내리면 됐죠. 더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좀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만약에 리픽싱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리픽싱 가격이 얼마까지 간다더라. 그러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으면 매도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매도를 했는데 저가매 수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이오 전통 바이오 주들 상당히 저점이네 이러면서 저가매 수세가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자꾸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상당히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여기로 본다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치면 리픽싱 어쩌고 하니까 그래 뭐 이평선 깨고 이렇게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구나. 그리고 코로나도 어쩌고 이러면서 그래 팔아놨다가 다시 사야지 딱 팔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24% 17% 까지도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17%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3%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다가 리픽싱 얘기를 듣고 팔았다가 3% 올라갔는데 아 이거 이제 고민되죠. 올라갔는데 이제 또 빠질 거야 리픽싱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정도 위치에서 리픽싱을 좀 하고 이제 잔머리 그러면 나는 머리가 좀 스마트하니까 난 스마트 개미야 이러면서 리픽싱이 될 가능성이 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성공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투자자들 매도해도 괜찮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돈 버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속았지 이러면서 올라서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얼떨결에 팔았다가 다시 쭉 올라가니까 이제 가는가 보다 하고 10% 오를 때 또 따라잡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왼붕이 올 수가 있죠. 차라리 그럴 거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리픽싱 뭐 할려면 하고 말려면 하라 두 달 끝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좀 더 좋지 않은 좋은 뭐 그런 위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세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